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레전드 인생을 살아가는 유튜버로서 지금 벌어지는 계엄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계엄에 대해 방구석 유튜버가 짓거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말하고 있을 때 저는 자꾸만 다른 시각에서 계엄 사태가 보이더군요. 과거 슬기수첩 때 공개했었지만 저의 친오빠는 현역 군인입니다. 그리고 친오빠는 가족 단톡에 이제부터 연락 안 될 거고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오빠는 이번 계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극렬히 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계엄을 반대하는 군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 정부를 증오하던 사람이 저희 친오빠죠. 그런 사람도 명령이 떨어지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군부대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군인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분인지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응원하려고 영상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틈타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여초 커뮤니티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그 조롱을 멈추고 싶은 게 저의 의지인 거죠. 군캉스 군캉스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지금부터 군대 다녀온 한남은 무조건 혐오한다. 한남 군인 새끼들 비읍시옷들 존나 신난 것 같은데 무장하고 신났네 개십 쫓진다 새끼들. 군인들 꼬라지 봐라 자아가 없는 비읍시옷들 군인 경찰 진짜 비읍시옷 같다. 존나 웃긴다 안경 낀 군인이라니 안경 뺏으면 허버허버 거리겠네. 안경을 쓴 사람이 군인을 한다는 게 뭔가 이상해 안경 뺏으면 항복할 것 같아. 한남 군인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방법 안경 뺏어. 라는 조롱이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약한 수준의 욕만 가지고 왔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할 수준의 욕들이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나오지 않은 제가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현 시점 군인들의 행동이 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현역 모든 국군 장병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비난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군인들 길거리 안경돼지 얼굴 보니 한국은 미군이 지키는 것 같다. 군인들 신상 털릴 준비하고 있어라 정신나갔냐.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초 커뮤니티 여러분들. 아무리 당신들이 군인을 욕해도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 생긴 거 진짜 왔고 처참함 니들이 뭔 나라를 지키냐 나라는 미군 오빠들이 지켜주는 거고 니들은 군칭 쓰간 거잖아 군칭군칭. 진심밤에 근무나 잘 서는지 몰라 쯧쯧 이라는 식으로 모든 군인들을 비하하는 이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계엄에 대해 저는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때다 싶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을 욕하는 그녀들의 혐오는 잘못된 혐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새벽에 영상 바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 횡설수설 이야기가 길었네요. 이 영상 올렸다고 제가 욕먹는다면 그 욕달게 먹겠습니다. 군대에 대해 족도 모르는 여자가 짓거려 봤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전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국군장병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군칭 쓰 군칭 쓰 노래를 부르면서 군인들을 욕해도 그 욕먹는 군인들은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추워 뒤지겠는데도 이들 지키느라 청춘 날리고 있다 인연들아.